일단 낮 방송은 한 3시간? 2, 3시간 정도만 하고 밤에 다시 오든지 하겠습니다. 이유가 뭐냐? 지금 그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? 닥터 스트레인지? 어 세일러스다. 믿은지 탑인지 모르겠네? 오늘 닥터 스트레인지를 볼 예정이라서 방어력 들고 갈까요? 이렐리아가 믿어올 수도 있거든요? 나중에 스톤 써서 막은 마지막에... 이었어. 경고. 나가. 스톤은 엄벌에 처하겠습니다. 사모스 죽음.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거는 금단의 비기 한번 써야 된다. 어 이렐리아 방어력인데? 사일러스 마법주 악력. 사일러스 미드구나. 오늘도 역시 추답하네요. 전략입니다. 그 비기를 꺼내시다니 진심이시군요. 저는 내 판 최선을 다합니다. W를 찍고 밀어볼까?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요? 나 포션 다 먹긴 했음. 벌써 다 써버림. 어 좋아요. 좋다. 살짝 애매하지 않나? 웨이비가 너무 큰데? 아 세로로 엄준식을... 감사합니다. 다이브만 안 담아면 되겠죠. 지금은. 그치. 살러스가 안 보이거든요. 어디 간 거지? 왔네요. 양피지까지 떠야 좀 더... 어 좋아요. 바턴. 괜찮을 것 같은데? 지금 만화가 살짝 애매해서... 집 한번 찍는 것도 괜찮겠다. 밀고 갑시다. 좋아요. 어린이날에 쉬시면 어린이신가요? 감사합니다. 베스트. 어린이날은 어른도 쉴 수 있다. 그쵸? 어우 다행이다. 그만 가자. 됐거든요? 반할 만한가? 으악! 직원에 당해버렸네? 아쉽다. 뭔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? 아깝네. 아 전령 붙었구나. 카르마랑 같이. 몰랐네. 애매한데? 카르마도 있어서? 아 반갑습니다. 어? 나 잘못 썼다. 돈? 돈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어 좋아요. 굿. 아래에서 이득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나대지만 않으면 안 나대면 되지 않을까. 끝. 어우 맛있다. 좋아요. 굿. 이런 디테일 또 중요하지요. 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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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. 어 뭐야. 아이 빈채는 아야야야님. 이렇게나 큰 돈을? 아이 감사합니다. 후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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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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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나 큰 돈을 잘 쓰겠습니다. 좋아요. 후잉. 이거 앉으면 먹힘. 어우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. 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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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크론가요? 아닙니다. 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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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꺼비. 아이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나 큰 돈을 어린이날 선물인가?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좋아요. 어 맞았는데? 이게 맞네. 어 좋아요. 예측 아닌 예측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게 맞네. 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. 네. 파이팅해요. 어? 풀었다. 아 좋았습니다. 죽을 뻔. 어 네. 이건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? 아 좋겠네요. 어 살짝 큰일 날 뻔? 와 살았네. 이거 살짝 애매한데요? 싸우기. 좀 애매하지 않나? 아니 김일찌 뭐야? 잠깐만. 과용? 아트 피해보기. 어 깜짝 놀랐네. 이레일 잡으러 가는 중. 탈론 아래쪽. 근데 이레일리아는 이미 머리 좀 당은 것 같은데? 어 그래? 어이 뭐야. 어떤 상황에 어떤 룬 드는지 탁 드려. 아 네 알겠습니다. 아니 빈채는 야야님. 네. 감사합니다. 아 이판하고 리액션이나 오랜만에 해볼까? 감사합니다. 어린이나 선물 두극하게 받네. 그럴 시간이 없다. 아이고 나 맞아버림. 수멍 가자. 엥? 어 네. 아 끝났네요. GG. 자 오랜만에 그거 해볼까요? 아하. 금의 금역은 유지되어야 한다. 난 공허하다. 아하.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더 기름 샌다. 전해지 크랭크 대사가 뭐죠? 부르는 골렘은 녹이 슬지 않는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나 큰 돈을 한 일주일이 쉬어도 되겠는데? 자 라고 할 뻔 잘 쓰겠습니다. 카타네? 최후의 저항 갈까? 이렇게 해듭시다. KGV 티켓이 너무 비싸졌어요. 옛날에는 진짜 만원 안 하지 않았나요? 한 8천원 하지 않았나? 오늘 예매하는데 만 5천원이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. 비싸봐야 한 만천원 만일천원 할 줄 알았는데 포로스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?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두 배씩 받아버리는 거지. 살짝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? 오늘 티문이 좀 좋은데? 지금 좀 사리죠? 카타 좀 킬광 누리는 것 같은데? 3레벨에 되게 강하거든요. 카타가. 이거 너무 안 좋은데? 어? 이러면 좋죠? 때려 때려. 때려. 어 까비. 저는 갈게요. 걸치나? 오케이. 살짝 걸쳤죠? 못. 가용. 안 하는 게 낫겠다. 미드에서는. 저는 안나 댈게요. 어? 된 것 같은데 이거는? 어 까비. 고마깝다. 어까두기 싫었는데. 아쉽네. 까비. 와 이게 되네? 대박이다. 아 까비. 사실 생각하긴 했는데 살짝 무리했거든요? 내 카타 딜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는데? 저 한 칸 못 먹나? 어 일단 먹는 중. 헬나 딸이. 이긴데요? 어 네. 어 네. 어 네. 어 네. 와우 아니 쏘라카 뭐해 피로따리 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받아봐서 다행이다 어 좋아요 바텀 좋아요 좋아요 멘탈이가 나은 것 같은데 이 친구 가버려 밀게 또 뭐해 아니 잠깐만 아니 한 명 따돌리니까 한 명 더 나오고 따돌리니까 또 나오는데요 뭐야 이거 와 왜 이렇게 잘 피해 상대 과연 전체여도 2대1은 되지 않을까 뭐 안되나 보긴 했는데 비 나갔다 콜 길텐데 좋아요 어 탈탈 애매하다 도망가자 탑해왔다 어 이러면 살짝 프릴인데 오 네 오 다행이다 풀었네요 아 카카오톡 아 카타 저기 안 죽어? 너무 아까운데 아깝다 나쁘지 않은데 와우 굿 근데 솔직히 어떻게 이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하하 한타 보신 분 있나요? 한타를 못 봐가지고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이게 카타가 좀 활약하기에 어려운 조합이긴 하거든요 치시기가 없는게 아니라서 안되겠다 오 사블류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와우 오 되게 맛있어졌네 스킬이 야 이걸 온다고? 과연 어? 아 달려 달려 아 근데 상대는 기동신이야 하하하하 아 공실수 안했더라며 어 아쉽네 타야겠다 와 센거 봐 잠깐만 아 너무 재밌는데 이러면? 하하하하하하 어 데미지가 살벌한데요? 이거 지려면 저희가 이제 다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장난치고 있는데 여기 레오나 오인궁 엑사이 오인 레어본 거기 이제 카타리나가 들어가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네요 지지 또 버스 받아서 이겼네 딜리앙 1등 했다면 오케이입니다 와